한국농구 슈퍼스타 출신의 현주협 휘문고 감독에 대해 농구부를 파행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서가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현주협 감독은 지난해 11월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먹방을 찍느라 업무에 태만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한국일보는 현 감독은 부임 이후 방송 유튜브 촬영 때문에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하고 부적격 인사를 보조코치로 선임해 사실상 훈련 총괄을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올해 1월에는 서울의 한 고교와 휘문고의 연습경기가 있었지만 경기시간 동안 현 감독이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음식 관련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또 현 감독이 자기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현 감독은 의혹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늘리지도 않았고 촬영도 일과시간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한 것이라면서 쉬는 날이나 야간에 운동 없을 때 제가 다른 활동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치 특혜 선임 의혹, 중학교 농구부 간섭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원 내용에 대해 휘문고 측의 사실관계 확인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현 감독은 자녀들, 본인 자녀들이 소속되어 있는 휘문중 농구부의 아들들을 휘문중 농구부에 보냈나 보죠. 그런데 그 휘문중 농구부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더라고요. 현 감독과 휘문중학교 코치와의 대화, 통화 들어보시죠. 야 너 내가 지금 하도 열이 받아서 전화했는데, 야 작전판 담당이 스코어북 적는 거라며? 그 무슨 말씀이세요? 너 지금 내가 한 말 거꾸로 뒤집어서 지금 매기는 거냐? 스코어북 애들 순본대로 정해져는데... 원래 XXX 적는 건데 우리 애들 들어가고 나서 바꿔줬다며? 그거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 전화 오셔가지고 XX만 적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야 내가 아버님이냐 XX냐? 지금 네 선배로 전화했지? 자 교수님 답답하네요 저게 녹취니까 팩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야 반말에다가 또는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년 후배한테 대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다 어떤 욕까지 하는 건데 상대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구 레전드라고 하더라도 저 어떤 코치한테 사실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일단 형감독 자녀가 현재 휘문중학교 농구부 소속이래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명이 아니고 복수 같습니다 감독으로 부임을 하기 전에 지난해 7월에 중학교 코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아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스코어보드 작성을 갖다가 다른 애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을 갖다가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내가 학부모냐 너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직접적인 선후배도 아니고 그냥 농구를 같이 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감독이 부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저런 것들이 좀 더 심해졌겠죠 그래서 제보자에 따르면 현 감독의 자녀들 그리고 감독과 가까운 지인들의 자녀들만 고교 훈련 시간에 체육관을 특별히 사용하는 것으로 허락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 연습을 하다가 한 학생이 현 감독 아들 손가락을 다치게 하니까 해당 학생이 일부러 강하게 패스를 한 거다 만약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을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이 학생이 농구부에 더 있지 못하고 탈퇴하고요 사설 농구 클럽에서 따로 지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팩트라고 한다면 상당히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일단 의혹이고 주장입니다 또 제보자들 주장을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현지협 감독이 학교 내에서 행사하고 있는 권력이 그냥 감독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협 감독은 휴문 고등학교 감독입니다 그런데 휴문 중학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학교 감독을 해임하려고 하는 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지난달에 갑자기 지금의 감독이 학생들에게 얼차를 했다는 익명의 민원이 제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 형 감독이 같이 재단 관계자로 같이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형 감독의 불리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중학교 감독은 자신은 그런 얼차를 갖다 하는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 중학교 감독이 그런 능력이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8년이나 우승을 한 일로 이끌었답니다 휴문 중학교를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 감독을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오히려 학교 측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하필 또 이 중학교 감독은 휴문 출신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휴문고 농구부 연습 경기 지금 장면인데 정작 감독인 현주엽 감독은 저 현장에 지금 보이질 않는다 이런 선수가 쓰러져서 다친 모습까지 나오는데 박 변호사님 그러면 현주엽 감독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은 먹방이나 방송 촬영을 위해서 훈련을 파행했고 치압에 오지 않았던 부분 이거 다 방송 활동 늘리지도 않았고 촬영 일가시간 이후 주말이나 쉬는 날 야간에 운동 없을 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특혜 또 학생 차별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제기할 수 있는 민원 제기고 학생 차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해임을 휴문 중 감독 해임 건의에 혹시 가냐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해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석을 한 적은 있지만 본인이 무슨 압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활동을 한 거는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일단 일부 학부모들이 재단도 학교도 문제 아니냐라고 제기를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주협 감독이 보신 것처럼 저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그걸 재반박하는 보도가 3시간 전에 한국일보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일보 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 감독이 자신은 감독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국일보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달에 8차례 정도 연습 경기가 있었는데 4차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어떤 다른 방송 같은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다른 평일에도 나오지 않았던 날이 있다 진짜 목요일이네요 그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편 또 현 감독은 자신은 충실했다라면서 토요일 밤에도 우리가 훈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취재를 해보니까 휴무고등학교에서는 체육관을 토요일에 한 교회에 빌려 임대를 해준답니다 아 그 우리들 교회라고요 거기서 교회 건물 없이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주말을 다 통으로 임대를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현 감독이 토요일 저녁에 훈련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또 현 감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현 감독이 자리를 비울 때 사실상 감독 역할을 맡는 수석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는 또 자기가 출퇴근할 때 학생 학부모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다 그런 또 의혹까지 또 제기가 됐습니다 교수님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특히나 이런 정말 유명한 국가대표까지 지낸 전직 진짜 레전드 선수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모든 걸 다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진짜 전학시킬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운동으로 이제 지금까지 고등학교까지 온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들인 시간과 돈과 노력 이게 엄청난 겁니다 또 부모님들의 관심 그래서 이제 해당 부모님들이 현 감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학연 또는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팀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이라든가 프로 팀으로 진출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대외 성적도 중요하지만 과연 누구한테 어떤 지도를 받았는가 하는 그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익명으로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김은중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중고농구연맹전에 현재 대회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예민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체육계건 교육자, 지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지협 씨가 또 어떻게 재반박에 또 재반박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